너도 나오게 해줄까? 네 이거 봐 아무도 없어 여기서 라이브를 해보다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팬분들이 계속 방에서 쫓겨난다고 슬프대 여긴 오빠 방이 없어요 형이 방 좀 주라며 이거 어떻게 되리나? 아 이건가? 됐다 이거 이게 3rd room 이게 3rd room 소리 나면 들어 밑에 보면 있어 밑으로 마우스를 보면 아 여기 있다 크롬 크롬 이거? 여기 들어가면 되나? 응 되겠지?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너 지금 뭐하고 있어? 틀어볼까? 어 된다 땡큐 에르미 땡큐 에르미 메신으로 음 지금 제가 제일 좋은 방에 와 있어요 누가 보면 작업하는 줄 알겠네 It undermines the writer's message, and the word choice is bland. Grammarly's cutting edge technology helps you craft compelling, understandable writing. That makes an impact on your reader. Okay. Okay, thank you. 이것도 취미노래예요. 가사가 안 나오네. 날 한없이 녹아내리게. 가사가 안 나오네. 서로의 숨결이. 닿을 거리에 떨리듯 마주할 너의 웃음소리가.